안녕하세요. 허수입니다. 오늘은 쌀쌀해지면 생각나는 바다의 우유, 진도굴을 소개해드릴게요. 진도굴은 수화식으로 양식하는데요. 수화식은 바다에 하얀 부표를 띄우고 그 아래 굴을 길게 늘어뜨려 키우는 방식이에요. 또 거친 물살과 적조가 없는 진도 바다에서 자라 살이 더 쫀득하고 탱탱하다고 합니다. 지금 이 제철에만 먹을 수 있는 새콤달콤 탱글탱글한 굴 물에와 겉바 속촉, 굴이 한가득 들어간 굴전, 굴 그대로 맛을 느낄 수 있는 탱글탱글 굴짼 등 진도 오시면 굴의 다양한 음식도 맛보실 수 있어요. 생굴은 특히 레몬을 뿌려 먹으면 더 맛있는데요. 맛뿐만 아니라 굴의 영양분 흡수도 돕는다고 하네요. 또 굴은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좋고 빈혈 예방,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도 된다고 합니다. 제철 진도굴로 맛도 챙기시고 건강도 챙기세요.